3차 때는 괜찮으셨어요? 안 괜찮았어요. 3차 때가 아파요. 뭐뭐 하셨어요? 모더나. 모더나. 모더나 줬어요. 모더나. 아재 맞다가 두 번 아재 맞았잖아요. 모더나 맞았어요. 근데 우리 양반하고 나오고 고생했어요. 팔이 안 올라가요? 팔이 안 올라가지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왜 화이자 맞을 건데? 화이자가 아파요. 화이자를 1차, 2차 화이자 맞았거든요 저는. 화이자 맞았는데 1차 때는 뭐 아무것도 하냐고 그러더니 2차 때는 한 일주일 갔어요. 화이자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2차가 안 좋다고요. 아스트라제네카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. 엄청 몇 줄을 힘든 것 같았어요. 그랬어요.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진짜 거기다 대면 물을 주셔요. 진짜 나는 괜찮았어요. 1회 때. 2회 때 약간 좀 졸립디다. 그게 하루 끝 끝. 아따 이 모더나 팔 안 올라갑니다. 이렇게 올라가 온 게 지금도요. 안 올라가 월요일날 맞았는데 이렇게 올리지를 못해요. 우리 집 아저씨 열도 나. 저는 31일. 저는 몸살도 해갖고 타이레농을 한 통 다 먹었었어요. 우리 타이레농 우리 많이 먹었어 지금 타이레농을. 그런데 이제 3차는 또 화이자 맞잖아요. 그런데 화이자는 좋다고 하죠. 그런데 화이자는 좋다고 하죠. 그런데 화이자를 계속 맞으면 안 좋잖아. 교차 접종해야지. 모더나 맞을까요? 진짜 저기 뭐냐. 아스트라제네카는 졸업 됐더만이. 우리나라에서 졸업 됐고. 아재는 맞은 사람들은 다 모더나 맞았는데. 교차 접종해야지 효과 나타난다고 하죠. 하긴 아재가 없으니까 모더나 좋지. 맞아요. 그리고 화이자가 제일 좋잖아 사실. 화이자가 좋다고 해서. 제일 강해. 우리 거시기 어린이집은 다 화이자 줬어요. 그래. 강상풍 얼른 해봐. 어짜. 이제 뭐. 자기야 얼른 피워. 아 이거. 끼고 하셔. 얼른 끼고 해야지. 끼고 해야지. 얼른 꺼내야 책. 강상풍을 빨리 피워. 강상풍을. 얼른 얼른. 강상. 다 썼구만 그래. 시작. 강상 둥둥 떨난 배. 풍월 실러 가는 배인지. 심리장광 격파상에. 왕내 헛어 헌거리빼. 오상 연월 속에. 봄상 공돋은 배인지. 입에서 배 다 버리고. 한 송정 들어가. 길고 긴 소름을 내려. 조그만 허게. 사랑핵. 오상 ус도합니다. 칸이. 슬럼. 뱃띠워라 강릉 경포대로 구경하세 대인난 대인난은 촉도그치난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월상구동 상상지라 잘해 특음 저 달을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가세 그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다노날은 전중지 가절이요 일찌기지 참괴로다 좋아요 참상허허 숲속 백설이 찾았어라 때때마다 성현이여 사냥자 최다른구나 광풍재벌 너른 전지연 선비오약을 허단말가 백구야 나들마라 너 잡으러 내 안간다 성상이 버렸음에 너 쫓아해왔노라 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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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보세요 내가 우리 회원님들이 소리를 잘 하시면 내가 나중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어떤 특별 아이템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템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내가 굉장히 멋진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내 저기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고비용을 들여서 내가 멋진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주 특별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잘 따라오고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 회원님들에게 내가 그 아이템을 줄 거예요 성원이 망각하옵니다 근데 모두 굉장히 욕심내고 난 저걸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거 정말 나는 저런 재능이나 또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네 그건 그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